지저씨가 먹고 싶어서 신선한 ㅋㅋㅋㅋㅋ 엑스레이 상에는 뼈가 부러졌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. 나이가 많이 드니까 간절에 문제점이 와 있어요. 목도리를 왜 여보세요? 목도리라도 괜찮아요. 깜돌이가 아픈데 알만 대고 목도리는. 안녕하세요. 건강하셨어요. 깜돌이는요. 깜돌이는요. 예. 다리 났었어요. 잘 가잖아요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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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가 잘 정성껏이죠. 깜돌이를 잘 돌봐줬기 때문에 깜돌이가 절약해야죠. 건강하게 회복을 한 겁니다. 그래도 아무리 잘 돌봐도 의사님, 원장님이 없으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찌 압니까? 참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왜 이렇게 하고 싶었냐? 엄마가 alive,ver. 엄마가 없어. 신난다. 엄마가 나한테 너무Point해. 엄마가 또 가져오는 은혜가 장치 영상에 맞춤형. 밥 먹자 감사합니다. 나도 뭐을까? 엄마가 잘 먹자. 많이 먹어라. 많이 먹고 건강해야 돼. 천천히 알았던 집사. 우리 집에서 부처 빨아줄게 이렇게 깔아줄게 밖에 안 자? 근데 저한테 여기서 잤잖아 아프지 마 아프면 안 돼 향문약 오래오래 살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